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노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노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노 이렇게 멀어버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보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보냈고 그가 먼저 감소지를 보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경안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터질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못들까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될 할 수 없는 이 마음은 주님께 맡긴 채로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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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버리고 있네 내가 먼저 숨겨주지 못하네 그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네 나는 어찌 된 사랑인가 오! 조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! 서그리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일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았을까 왜 내가 먼저 손에 붙었을까 오!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맘으로 웃고 이렇게 웃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! 아! 아무래도 선언의 이날이 이번에는 유일복씨가 가수